제가 어제 강남 가서 대신 찾아드린 집 있잖아요 제가 보일러실에서 샌다고 딱 찍고 나왔는데 어우 시끄러워 어우 이게 냉수거네 이건 제가 샌거야 땅 파괴가 나쁘다 여기 와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그분이 오늘 가서 보일러실을 팠는데 거기서 새는게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보일러가 있으면 이 급스 밸브가 있고 여기 밸브가 있잖아요 여기 밸브에서 밀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제 술 한잔 먹고 황사장 차에 얻어 타고 그냥 간건데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저는 보일러실하고 가까운 데서 걸거든요 여기서 가까운 데서 근데 만약에 드럼세탁기랑 건조기가 딱 막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데다 걸긴 하는데 그래도 근처에 걸죠 내가 여기서 바닥에서 소리를 듣고 여기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길 풀어야 돼요 여기서 혹시 빠지는지 확인 해야 되는데 이사엠이 이제 그걸 깜빡 하신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갔더니 물이 멈췄대요 그럼 멈췄으면 절대 파만 안 되는 거예요 멈췄다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새던 집이 내가 검사만 했는데 딱 멈춰요 뭐 구멍이 막혔던지 뭐 어떻게든지 그러면 파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멈추면 답 없어요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멈췄는데 내가 파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고생만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이 정말 그래도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한테 출장비 줘야 되지 않냐고 어제 황사장이랑 뭐 차 타고 갔으니까 뭐 통행료 내고 뭐 기름값 들었어요 출장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 성공이나 했으면 돈이나 벌었으면 내가 아 그러면 얼마 주세요 그러겠는데 괜찮다고 나중에 혹시 다시 새 가지고 성공하시면 그때나 조금 생각해 주시라고 하고 내가 이제 말았는데 저는 이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력 그런 건 떠나서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양심이 작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도 내가 한 오후 4시 넘으면 절대 안 나가니까 그날도 술 한잔 먹었는데 누가 도와 달라고 했어요 못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내가 누가 도와 달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잘 거절을 못해요 내가 시간이 나면 과부심정 혈아비가 안다고 이거 못 찾고 있고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개고생이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아 술 한잔 마셨지만 심사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내 차 좀 운전 좀 해달라고 내가 갔어요 여기 싱크대가 있고 여기 여기 자원방에 있는데 여기서 가스가 나오니까 여길 막 몇 군데를 파 놓은 거예요 여기 마루도 있었나 내가 딱 보니까 여기서는 절대 셀 게 없어요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 여기 분배기가 여기 있어요 싱크대 밑에 난방 메인이 가잖아요 난방 메인 동파이프 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기서 셀 거 같아 근데 가스를 넣으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스물스물 일로 나오는 거죠 자꾸 여기만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거든 절대 아 내가 여기 갔다 찾다가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나왔어요 뭐 어떻게 됐든 누굴 불렀든 결국은 여기 찾아서 수리 했어요 역시나 여기 난방 메인에서 세는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찾았다고 전화 왔어요 아 뭐 찾았습니다 뭐 그랬는데 내가 심사님 부르면요 나 무조건 돈 드려요 심사님 나 차 운전해 주고 뭐 했어요 돈 드리고 난 난 한 푼도 난 오히려 손해지 근데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찾았다고 아 예 뭐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한테 뭐 뭐 출장비고 뭐 일체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30평대 아파트 했는데 나보다 견적이 무려 50만원이나 더 비싸더라고요 50만원 어 장난 아니에요 내가 전국 최저가는 아니에요 성공했잖아요 뭐 빈말이라도 나한테 뭐 출장비 준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 사람은 아웃 시켰죠 내가 누가 도와 달라고 하면 내가 시간이 나고 여권이 맞으면 내가 도와주러 가는데 이렇게 도와주러 가다 보면 계속 거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가스 탐지기를 너무 믿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 뭐 달인 누수사인 같은 경우에는 가스로 앞을 거는 분이니까 당연히 가스 탐지기 쓰기 좋은 거죠 이분이야 그런 엉뚱한 실수를 안 하는 분이고 일반적으로 초보들은 가스가 나오는 것을 자꾸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가스 탐지기 너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자들이야 뭐 다 감안하고 하니까 뭐 별로 엉뚱한 개고생활 할 일도 없고 아 그리고 조만간에 달인 누수사님 제 사무실에 오실 거예요 몇 번 만났고 대화가 되는 분이니까 그리고 저보다 뭐 구독자도 많고 뭐 실력도 출중하신 분이니까 내가 다음번에는 이 가스의 원가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하나 올려 드릴게요 수소가스가 얼마나 하는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스 탐지기 잘 안 쓰는 이유는 이거 들고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처음으로 되면 이걸 들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써요 살림살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근데 가스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게 너무 거기에 꽂히면 안 된다는 뜻으로 내가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엉뚱한 데 파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저 주로 초보들이 그래서 헛고생 하지 말라는 뜻으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맹신해 가지고 속지 말라는 뜻으로 올리는 거니까 뭐 똑같은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댓글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뭐 상관은 안 하는데 댓글 관리도 안 하고 내 마음은 그거예요 괜히 속아서 헛고생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각자 뭐 이해하기 나름인데 뭐 뭐라고 하셔도 돼요 뭐가 됐든 찾아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드 탐지는 누드 탐지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 뭐 내가 아무리 뭐 과정이 아름답고 어쩌고 해봐야 소비자들은 못 찾으면 다 소용없어요 야 이 사람 아휴 별별 없구나 아 이 사람 찾을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도 역시나 아니구나 뭐 올림픽은 뭐 3등만 해도 동메달 나오고 뭐 군대도 면접시켜 주지만 누드 탐지는 그런 거 없어요 못 찾으면 꽝이에요 될 수 있는데 가서 해야 돼요 뭐 가서 답안 나오는데 가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사람들 다 변해요 뭐 저보고 무조건 오래되는데 전 안 갑니다 사람에 오시면 뭐 찾을 거 같아요 뭐 그러지만 내가 가서 뭐 무조건 다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쪽지께 도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로 다 찾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벌써 이 건물이라도 내가 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될 만한 곳에 가서 해도 실패하고 오는 게 누스 탐지라고요 간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쉬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